안녕하세요. 김순렬입니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지요? 우리 몸은 왜 아픈 걸까요? 뭔가 어딘가에 고장이 나면 통증이 생깁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던 통증의 원인은 타박상이죠. 어딘가에 부딪혀서 근육이나 관절,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 아프죠.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 통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혈관에 신경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통증이 생깁니다.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픈 거죠. 통증의 세 번째 원인은 신경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픕니다. 걱정을 많이 하거나 불안하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 신경으로 인한 통증은 원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고 MRI를 찍어도 나오지 않죠. 특히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원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교감신경이 과흥분해서 신경에 과전류가 흐르면 통증이 증가하지만 이것을 검사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리는 다 같습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기고 노폐물이 쌓이고 영증이 발생하면 통증으로 발전하는 거죠. 통증 자체는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호죠.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으니 고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상처 주변에 전파되고 나아가서 뇌에까지 전달되면 피가 모이고 백혈구가 모이고 면역세포가 모여서 상처를 복구하고 또 통증을 경감시키려고 엔돌핀 같은 호르몬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일단 괴롭고 힘들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우선 통증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통증이 없어지면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여기죠. 그래서 통증부터 없애주는 의사가 최고의 명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통증이란 것이 일종의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증부터 없애버리면 사실상의 치유작용이 멈춰버립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우리 몸의 복구작용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손에 칼을 맞았는데 진통제를 잔뜩 먹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 그게 다 나은 것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피가 나고 감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야 주곳으로 면역세포를 보내고 복구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약간의 통증은 감소하고 조금 더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많이 아프죠. 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무릎이나 허리 통증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뭔가 불편한 상태죠. 두통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짜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은 많지 않습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면서 아픈 통증과는 좀 다르죠. 이런 두통도 뭔가 멍하고 맑지 않고 안개가 낀 듯 불편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로 발생하는 마음의 통증은 주로 자율신경의 이상이 많습니다.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해서 감각신경이 과열되고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픈 것이 아니라 뭔가 조절되지 않는 불편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픈 경우에도 진통제를 먹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두통약의 대부분이 해열진통제인데요. 해열진통제는 실제로 열이 많이 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경의 과흥분으로 나타나는 통증과 불편함은 해소해 주질 못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증을 조금 참아보자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힘들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달리고 들고 구르는 이유가 지금은 이 고통이 더 나은 운동신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발현되는 통증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자극해서 복구작용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통증은 참는 습관 들이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통증은 신경을 자극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약간의 통증이 있어야 신경이 더 기능을 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신도 더 맑아집니다. 통증만 제거하다 보면 신경손상이 빨라져서 집중력이 더 빨리 떨어지고 인지력도 떨어져서 치매가 더 빨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복합부의 통증증후군이라고 불리는 CRPS나 암성통증처럼 견디기 힘든 통증이나 현재 어딘가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위험한 경우에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참을 수 있는 안도 내에서 약간의 통증을 내 몸에 남겨두시면 기후통증이 양분이 되어서 면역력 향상과 생명력 향상, 신경손상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도 통증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통증을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학은 하지 마십시오. 다만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통제부터 먼저 찾지 마시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서 뿌리부터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박상으로 상처가 난 것이면 상처 치유에 매진하시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노폐물이 쌓인 것이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음식과 약물부터 복용하고 운동을 더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교감신경이 과흥분해서 신경전도에 증폭이 생겼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식과 약물 선택하시고 명상이나 취미생활 그리고 운동으로 신경의 과열을 해소시켜 주면 되는 거죠. 통증 없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